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뱃살이 근데 땡기맛 이쁘네요 테라닭 뱃살 뱃살 오징어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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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우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맛 강아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핫도그 새콤달콤 매콤달콤달콤 딸기맛 너무 맛있어 치킨 한입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시아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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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